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그 500원 짜리를 한번 뒤집어서 87년도 500원 짜리 주어나 어떻게 좀 나올까 해서 한번 바램이죠 바램으로 한번 뒤집어 보려고 영상에 담아봅니다 500원 짜리는 뭐 개수가 작게 나온 애가 87년도 하나 100만 개 82년도에 뭐 첫 발행 되가지고 작게 나온 거 500원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87년도나 한번 나올까 해서 이제 뒤집기를 한번 해 보려고 영상에 담아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같이 보세요 82년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82년도도 이제 1500만 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찾아 볼게요 수입에 가서 이제 500원짜리를 받고서 한번 찾아 보는 겁니다 14년 천만 개가 반응이 14년이 맞나? 11년도로구나 11년도 11년도 11 되고 117 Deal 116 148 149 207 148 149 159 159 147 159 149 159 159 169 4,5백개는 뒤집어 봐야 해요. 귀연동전은 87년도에도 혹시나 바라보는데 얼마 안 돼서 여기 그러니까 4,7,28 300개도 안 돼 300개도 안 돼 300개도 안 되니까 18년도 500원도 500원 좋아도 6천만 개가 반응이 됐어요. 6천만 개 많은 숫자죠. 많은 숫자야. 82년도 이제 1500만 개가 18년도 산이 하나 나왔네요. 18년도 6천만 개가 수령이 6천만 개 발행된 겁니다. 18년도 18년도 하나 빼놔봅니다. 18년도로 8,880 4,3 5,4 5,3 5,4 5,4 5,4 5,4 5,4 1,4 5,4 5,4 6,4 5,4 5,4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나 올 게 없을 것입니다 으 13년도, 4년도, 6년, 96년 96년 은행에선 이 로라나에 50개가 들어있는데 우체국에서 오늘 받고 왔는데 40개가 들어있는데 한국은행에선 2만 5천원인데 40개를 넣다보니깐 2만원입니다. 10개가 작습니다. 50개는 2만원입니다. 10개이 5천원이었으면 41개의 89나 88년도도 수량이 작은데 88년도는 2700만 개면 많지 않은 거예요 3000만 개미만 89년도는 2700만 개나 2700만 개 그렇습니다 91년도 93년 92년도 92년도 82년도 82년도 아니 9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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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94 53 94 95 97 93 94 95 80년대 500원 주화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안나와요. 안나오고 있습니다. 안나와요. 80년대 초반 주화 찾기가 오면도 안나올거 없습니다. 80년대. 제가 지금 뒤집기를 하고 있는 동전도 이게 뒤집기를 당했던 동전 같습니다. 이게 전혀 안나오네. 80년대. 80년대. 82년도 주화 하나 나왔네. 82년 짜리 하나 나왔습니다. 개수는 1500만개인데 나왔네. 82년도. 80년대. 80년도 안아왔습니다. 80년대. 9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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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워도. 그렇게 많은 동전이 아닌데. 전환인데. 90년도. 96년도. 11년. 21년. 17년. 18년. 2000년. 17년. 100원짜리도 그렇고. 500원짜리도. 88년도 하나 나왔어요. 88년도. 88년도 2700만개 88년도 500주 하나 나왔습니다 88년도 petit 81 3개가 남았는데 4개를 95 93년도 93년도가 93년도라고 보면 3200만개인데 93년도가 17년도 산이 아주 대세가 이르네 17년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7년도 18년도 박상현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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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는데 7년 7년 한곳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8살 25 25 22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고 있어요 두 개 남았는데 80개 중에서 90년, 7년, 17년, 92, 83도 예죠. 6,400만 개 80년대예요. 83년, 83년도가. 1년도, 2001년,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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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93년도가 들어간 건지 찾아봐야겠네. 87년이라고 하면, 100만 개라고 하면, 소량 작다고 보는데, 그걸 제가 옛날에 수집할 적에 일을 뺄 수 있는 거라서, 벌써 꽤 3년도 넘은 건데, 3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만 원 남아, 저거가 사려면, 5만 원 이상 달라고 할 겁니다. 87년도 500증원. 88년. 그만큼 이제 그, 작다보니깐,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점점 더 올라갈 거예요, 저거가. 값이, 가격이. 아예 그, 1004년. 98년 500원은 뭐, 생각조차 없지 않고, 뭐. 찾는다는 건, 저희 복권인 맞을 확률이 더 높아요. 8,000개? 88년도 났네. 2,700만 개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88년도. 5,6천만 개에다 해도, 이게 작은 거죠. 이게 2,700만 개라고 하면, 3천만 개 미만이니까, 이 정도도 많이 나온, 주어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이게. 99년. 에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주어 뒤집기가 되겠는데, 초퇴 발행된 그, 82년도. 500증원 몇 개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서. 1,500만 개라도 가끔씩 나오는데. 93년도 3,200만, 16년, 16년. 10년이 많이 나오네요. 100,500만, 16년. 15,700만 character. 17년. 15,000인. 13,000만, 16,300만 Сейчас. 93년 93년 1993년에 3200만 개로 책자인 수록이 됐는데 3200만 개 억단위에 비해 보면 이것도 한번 빼놓아 보겠습니다 93년도 3200만 개 10분 10분 미천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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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깐 요것을 240개를 뒤져 봤는데 93년도 3200만개 수량 발행된 500조 하나 하나가 남았고 시중에 풀린지가 얼마 안되요 18년도 수장이 6천만개라서 엄청 많은건데 한번 빼놔 봤습니다 2018년도 사람의 손을 덜타다 보니깐 2018년도 500조는 이렇게 아주 새돈을 걷습니다 새돈 88년도 2700만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88년도 이것도 몇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곳인데 여기 하나 나왔고 82년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82년도 88년도 82년도 88년도 88년도 두개가 나왔고 82년도 하나 나왔고 93년도가 하나 나왔고 이건 뭐 흔해요 흔한데요 18년도 6천만개 흔해도 이 18년도선 하나뿐이 안 나왔습니다 요것이 총 40개 요것이 총 40개 6개 6개니깐 240개를 뒤져서 나름대로 요걸 뺀곳은 5개를 뺐는데 18년도 생각하는 4장 나왔습니다 88년도 두개 82년도 하나 93년도 하나 3,200만개 82년도 1,500만개 93년도 3,200만개 88년도 2,700만개 2,700만개 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뒤져본 결과 좋은 동전은 구하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이나 한번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영상을 접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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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